안녕하세요. 람미입니다. 어... 거의 지금 추석이... 아무튼 월요일 되면 추석이 끝나지만 어... 지금이 밤인데 여러분들 보록달 보셨습니까? 정말 멋있었습니다. 소원도 잘 보셨을게 바랍니다. 저는 조직자 2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소원이 됐습니다. 몇 년이 흥아와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앤마리의 이투다우랑추라는 노래를 주문하여 춤을 추겠습니다. 아 뭐하세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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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너무 세게 때리지마 아퍼 안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